국립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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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선영 저희가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진짜 죽기 살기의 각오로 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 정치가 한번 싹 다 뒤엎어질 정도로 새롭게 변해야 된다. 젊은 보수 대표 천하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만이라도 당파, 이념 그리고 지역의 틀에 갇히지 말고.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 만들어졌죠. 물론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원회 이걸 둘러싸우고도 또 내부에서 갈등도 있었는데요. 혁신위원회 1워로 영입된 천하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특이한 경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전남 순천의 천하람. 그런데 당적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고향은?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 대학은 서울에서 나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를 굉장히 넓게 쓰면서.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를 처음에 기사로 접하고 저도 상당히 의아하다. 만약에 대구가 고향이면 내부 경쟁이 치열하긴 하겠지만 대구에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쉽게 정치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영보도 없는 순천에 가서 정치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친구 좀 약간 관종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하시고 실제 어느 정도 제가 관종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구가 아니라 순천에서 정치를 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부 공천을 위주로 제가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잘 듣고 동아줄 내려주는 분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정치를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당의 입장에 반대되는 소신발언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공천을 못 받을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는 순천 시민만 바라보고 제가 생각하는 소신과 민심의 방향에 따라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가 또 고위험 고수익 아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또 순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또 역사를 만드는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전으로만 거슬러 가보면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내지는 미래통합당은 사실은 호남에서 굉장히 미움받는 그러니까 선택지 내지는 상식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때 대구 출신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갑자기 광주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뽑아주지 않는 건 똑같겠지만 굉장히 불쾌감을 드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내에서 좀 고민하다가 이정현 전 의원과도 상의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정현 의원도 두 번이나 선택해 주셨고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열린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계신 도시입니다. 그래서 순천이라면 너의 진가를 알아봐 주실 거나 위대한 유권자가 있는 도시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조언들을 당내에서 많이 해 주셔서 순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전 대표는 그래도 고향이 그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복성이시죠, 바람 앞에. 그러니까. 연고가 있었던 곳인데. 맞습니다. 천안함 변호사의 도전. 지난 지방선거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것이 저희 당의 역사상 처음으로 순천시의회 의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투표로 아니면 비례대표로? 비례대표로 나왔습니다. 비례대표로. 비례대표도 지금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시의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순천에서 좀 세게 말해서 원맨쇼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천아람이 혼자 나와서 방송 가서 떠들고만 다니고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평상시에 별로 관심을 줄 필요가 없는 정당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시의원이 한 명이 배출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여기부터가 저희의 어떤 승부의 시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치는 마치 하향평준화 대결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두 분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헌재해서 탄핵을 당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 당으로서는 국민들께 사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충분하다, 이 정도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라고 하실 때까지 몇 번이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 여당이 매사에 검찰 탓, 언론 탓, 법원 탓, 국민 탓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청년들까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인데 말이죠. 저 때 어떤 신경으로 저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당이 상식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기존에 무슨 탄핵 부정하고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5.18 민주화운동 부정하고 저는 순천에서 제가 선거를 뛰면서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당을 뽑아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들어오셔서 과거에 정치적, 사법적으로 저희 당이 심판을 받았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실 국민들의 상식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해야 저희가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이미 망했던, 이미 실패했던 당의 기득권 때문에 좌절될까 봐 걱정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사실 다른 큰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는 안 된다, 또다시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걱정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혁신위원회 논란 끝에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말이죠. 혁신위원회 영입 제안 최재형 의원에게 받았습니까? 사실 영입 제안이라는 표협이 이상해요. 제가 당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당협위원장인데. 혁신위원회로 영입. 이건 또 그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렇죠. 발탁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사실 방금 전까지 여기 앉아있던 김용태 최고위원이 저를 추천했을 것이지만요. 그리고 이제 최재형 위원장이랑 제가 최근까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재형 위원장께서도 좀 저랑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시는 지점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김용태 최고위원이 추천했다는 얘기 들었다. 우리 한번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연락을 바로 주셔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하면서 무얼 가장 중점적으로 꼭 이뤄내고 싶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 친구에게 정치하려면 국민의힘에 와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 친구 중에 누가 내가 연줄은 별로 없고 돈도 그렇게 있지 않은데 비전이 있고 소신이 있고 능력이 있어. 나 정치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국민의힘 가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로 와라라고 얘기가 선뜻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친구가 별로 능력은 없어도 줄 잘 서고 윗분들한테 잘 보이고 뭔가 주류에 잘 편승하고 이런 친구라면 그래, 들어와서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로 들어와서 혁신의 이미지는 많이 생겼고 큰 변화가 있은 것 같은 느낌은 좋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당이 인재를 어떻게 발탁하고 키워내고 또 국민들 앞에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는지 근본적인 이 당의 체질은 하나도 개선된 게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당은 소신 있고 능력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정당이면 좋겠다. 제가 자신 있게 제 옆에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에게 야, 정치할 거면 국민의힘 와서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형입니까? 네, 제가 그렇게 전혀 안 보이지만 이준석 대표보다 1살 어립니다. 아, 1살 어립니까? 86년생, 이준석 대표가 85년생. 이준석 대표와 가깝습니까? 일단 순천 올 때는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한테 이준석, 개 이런 표현을 가끔 하시는데 좀 저는 좀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의 개가 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천아람개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남들 눈치 안 봐도 되는 순천이라는 지역구를 선택해서 노력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계라는 거는 사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썩은 동안 줄입니다. 그냥 과거의 느낌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랑 가깝다고 해서 지방선거에서 공천 꽂아주고 이런 그런 과거의 어떤 개파의 수장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깝게는 지내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럴 조건으로 해서 내가 공천 줄게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다. 제가 그럴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의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까지 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 했었는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공천 신청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에게 단 한 번도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이 사람 잘 봐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어찌 보면 당내에서 세력을 못 만들고 있는 게 그런 이준석 대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 천하란 변호사의 시각과 판단은 어떻습니까? 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당대표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당대표에게 징계를 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정의당에서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의당의 당시 당대표도 본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물러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절대다수, 당원들의 절대다수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팩트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논란 내지는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말로 어렵게 선거 4연패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두 번 이기고 살아났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야, 선거 급할 때는 이준석 대표 이용해 먹다가 이제 경제 이용가치 없어지고 국민의힘이 좀 살아나니까 권력 다툼에서 30대 당대표, 나름대로 혁신을 하려고 하는 당대표를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야, 저 당은 답이 없다. 역시 꼰대 정당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황증거만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느낌으로 징계하면 안 됩니다. 전화남 변호사의 목표, 꿈, 소망, 뭘까요? 순천에서 국회의원 배치 한번 다는 게 당연히 최종 목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선증 받으면 엉엉 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생각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국민들께 편집 없이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처럼 국민들께 많이 전달되는 그런 울림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고요. 또 개인적인 목표로는 대구와 순천이 저를 두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렇게 좀 사랑 많은 정치인이었을 때 대구분들은 아유, 쟤 대구 사람이야 하고 하시고 또 순천분들은 아유, 무슨 소리냐 대구에서는 태어나기만 했지 쟤는 순천 사람이다 라고 대구와 순천이 저를 두고 경쟁하는 그런 동서 모두에서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지난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천하란 변호사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은 뭐 자주 오십니까? 그럼요. 방송국도 자주 옵니다. 또 혁신이 활동하는 동안은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모시면 패널로도 좀 오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 영입인사 1호 천하란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